Q. 안양아이비짐 소속은 김승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양아이비짐 소속 김승현이라고 합니다. 이번 경기 뭔가 부상도 많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걱정도 많았는데 잘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 펀치는 제가 발차기를 잘 못하고 펀치 위주로 많이 해가지고 지금처럼 된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게 정강이 보호대도 다 차고 그래서 좀 할만하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정강이 보호대도 없이 하고 그러니까 많이 걱정도 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 이거 경기를 나간다고 인스타나 그런 데 올렸는데 많은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이겼으니까 일단 곧 군대 가는 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좋은 추억들 만들고 싶습니다. 이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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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